아 삐 달려요? 플래시형 잠수인데 이거? 폭 아우 아파 안보여 우빡 우빡띠 자 집띠 집띠 같이 달려줘야지 나이스 뚫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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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살팡 까비 음 하나씩 짜르고 가자 이제 내리바퀴 폭 아 베란다 폭이네 A 작업 A 설대 하나 설대 가자 설대 짤 이거 대문아카 하나 할거거든요 반자 딸 나이스 에이 롱설중 내려올게 여신아 손톱이라도 쏘지 그랬어 흐흫 예설대 안보이고 오케이 나 A 그거 간다 작업가요 작업가요 에이 거 하나 에이 거 하나 오케이 오케이 나 B사다 할게 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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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개성 라이프를 안아 아 나 B7 됐어 삐롱사 짤 갑시다 나 P7이야 그냥 설박을게 상거리 하나 설박지 말까? 적 배절 틀 bud 나 브리핑 아 restricted 못 들었는데 성고리 내에서 에설데스나 에이쿠 자요 가요 달려 달려 에이쿠 하나 에이쿠 하나 백업 좀 에이쿠 하나 에이쿠 하나 라스 살바 살바 천천히 해 아니 안 믿어 예일홍이잖아 에이쿠 미치긴거 아니야 으 으 으 어 내리막길 폼 나 뒤졌다 아 개피 에설데스나 아 부스팅 b방을 질러줘야지 그러면 같이 헤드라인 째고 질러 나이스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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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난이 쌀빵 남고 난이 쌀빵 남고 개사 삼거리 하나 삼거리 하나 삼거리야 세폭 삼거리 둘인거 같은데 이거 얘네 이거 얘네 이거 왠지 설할때까지 안올거 같거든 삼거리 하나 삼거리야 라플 쌀빵 쌀빵 쓰나 삼거리 둘 삼거리 둘 쌀포대 뒤에다가 삼거리 둘 삼거리 이길 수 있어 삼거리 비싸나 따 볼게 삼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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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삐방 따 볼게 삐방아다 아 아 나온다고 이렇게 와 삐방아나의 삼거리 라플의 대 개구방에 잡박스나 하나 더 있어 뷰룸 계삼 꼬비 라플도 그냥 질리자 이거 재미없다 이제 삐 질러 그냥 아 근데 너무 뻔한데 내 라플 바꾸라 그냥 뛰는 거 몰라 잡아 포 와 삐 삐 삐 3명이다 이거 길막하면 안 되는데 이거 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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